너 그렇게 싸대지? 그러다가 싸대기? 맞고 턱 주가리? 뒤지게 처맞지 내 AK-47으로 너를 끝장내주지 소음기를 장착했다 잘들어라 요요 이게 소음기 소리 요 지금 랩하는 년 너무 랩도 못하고 랩 못하니까 괜히 멋쩍으니 쳐 웃어버리죠? 더럽죠? 나 진짜 잃은 것 처럼 난 한 걸음을 어서 아무 말도 안해 괜히 귀척거리면서 랩을 하고 있죠? 이게 어떻게 프리스타일 랩이라고 할 수 있죠? 잘하지도 못하면서 잘하는 척하죠? 그냥 면상 생긴 게 프리스타일이죠? 프리스타일 랩은 못하는데 프리스타일처럼 생겼죠? 너무 프리하게 생겨버렸죠? 예예 디스 랩 해주세요 오케이 저 랩 지르게 하는데 동부 힙합 좀 보여드려도 되나요? 무슨 힙합이요? 동부 힙합이요 씨베라 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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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미 미 미 미 몇 révした 기도 tear 대박 카운터 레미엄사 레미엄사 삑삑봉 두르르르르 삑삑봉 이르륵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나름 죄송한데 파랑이 님이 이긴거 같은데요? 죽이려니 님들 주간이구요 예 님들 개 엿같은 주간이구요 제 뜻 안굽히구요 예 오케이 오케이 진짜 어 어 어 어 나 인천만 어디서 본거같아 목소리가 나디고 내가 롤모델로 삼았던 어 돼지같지 아마도 걔 먹는거 같은데 아마도 걔 먹는거같은데 젠장 젠장 어 노래하는 코트 아니야? 어 젠장 요 어 노래하는 코트 형님 들어왔잖아 할로 하고 인사를 건네 빛살로 외빵을 만들었는데 여기 왔어 마치 빛과 그림자 같잖아 난 여기서 너무 영광을 표시하고 있어 왜냐면 너무 멋지잖아 근데 형 살 좋은 빼야 할 것 같애 여기로 다 구혈압 걸릴 것 같애 어 언제 쓰러지지 몰라 너무 위태해 요 난 여기서 피폭을 가기고 있어 우리 인천 나홀령 너무나 몸무게 쩌어 배 클러그램 넘어가지고 마치 닉네임 클러그램으로 바꿔가지고 쇼미다 해 나가야 될 것 같애 어갓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두궁 요 잘 들었다 너의 썩은 랩 요 지금부터 내가 랩을 하지 아 아 아 아 방에 들어오자마자 난 프리스타일을 부르라고 들어왔는데 이 멍청한 년이 코끼리 같은 년이 그냥 죽일 놈만 부르고 있네 그게 어떻게 프리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지? 그건 프리스타일이 아니지 그건 카피 랩이야 이 못생긴 년 이 얼굴 프리스타일처럼 생긴 년아 제발 어디가서 그렇게 아양 떨면 쳐 웃지마 니어의 현실은 그냥 인도 코끼리? 인도 코끼리야 넌 그냥 그리고 뭐라고? 나보고 살 좀 빼라고? 요 나의 PMI 수치가 존나게 높지 하지만 그래도 니들보다 낫지 요 나는 나은 인생 요 더 많은 돈 요 보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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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atif 예 예 예 오 요 um 거짓 형 이제 이참에 먹방비 세이로 전향 해야 될것 같애 무슨말인지 알어 난 지금 디스 하는거 절대 아니야 우리 코트형 리스펙트한다는 거지 하지만 형 잘 보면 난 너무 걱정해가지고 한마디만 할게 예 왜냐면 우리 코트형 이러다가 절대로 리즈 실려져도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 여자 혐오하고 있는데 형 그러다가 이제 평생 연애 못해 그러다가 베트남 여자한테가 될것 같애 참가 지랄이야 이 개새끼들 나이가 살찐게 보기 싫냐 나보다 살찐 새끼 밖에 나가면 존나 많은데 그래도 나는 집안에만 있으니까 돼지 냄새 남들에게 풍기지 않지 남남들에게 피해주는 돼지가 아냐 그저 기쁨 주는 행복한 돼지지 어 어 어 요 아프리카 돼지 3명 있지 빅현대맨 그리고 엄 3명 그 다음에 노래하는 코드지 하지만 난 더 살 빼서 봉준이 보다 더 살 뺄 거야 개새끼들아 나의 미래를 잘 봐라 내가 얼마나 성공하는지 잘 봐라 개새끼들아 지금은 비록 100km 넘지만 100km 안쪽으로 가면 난 더 이상 깔게 없지 개새끼들 알겠니 잘 들어라 내 붐뱀 아 자꾸 그 아까 그 노래 죽일놈 부르는 애가 코트 보고싶다는데 코트 형 요 내가 보고싶으면 인천 청나로와 인연아 예아 니가 그동안 볼 수 없던 환상의 엘도라도 요 내 엘도라도 보여주지 내 고향은 전라도 예이 오우 너무너무너무 좋지 내 랩 어 요 나 옷이 맞는게 없지 그래서 맨날 난 지금 필라티 120짜리 입지 요 나 옷 사입을 데 없어서 요 3X4X 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지 그래서 어 브랜드 빅몰 가서 맨날 옷 산다 참 웃기고 이 새끼야 요 쬐쬐 뭐? 흐흫 흐흫 죄송합니다 요 인도 코끼리가 내게 시빌 걸지 더러운 방댕이 흔들면서 똥방댕이 흔들면서 존나게 똥냄새 풍기고 다니지 요 여자가 목소리가 방구석 씨발 딸따리새끼 아 방구석 뭐? 방구석에서 딸따리 멈추는 새끼들 있잖아요 그 찐따새끼들 오케이 지금부터 파랑이의 하루 일과를 말해주지 예아 오케이 주둥이에서 나는 창란전 냄새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도 닦지 않은 채 요 엄지 발가락으로 요 본체 버튼을 눌러 그리고 헤드셋을 장착해 그 다음에 프리스타일 랩방 들어와서 더러운 년이 목소리 그냥 아양 떨면서 죽일놈 랩을 해 하지만 넌 죽일놈 불렀지 넌 죽일년 그냥 죽일년 직구석에서 죽일년 내 쌍에서도 죽일년 뒤져서도 죽일년 어디서나 죽일년 요 저승가서도 염라대왕 앞에서 죽일년 넌 그냥 죽일년 지금 죽어도 싸지 요 인도 코끼리 같은 년 요 요 어 어 어 어 랩 프리스타일 방은 대체 왜 들어왔니 요 그냥 죽일논 카피랩이나 하면서 프리스타일 방에 왜 들어왔냔 말이야 이 똥방댕이 같은 더러우년 요 나가 뒤져 어 쉣쉣 코코코카카 아 이제 제 차례에요 오케이 헤이 헤이 인천나열 하하 인천나얼이네 닉네임도 똑같이 에이 에이 지금 방구석에서 랩을 틀면서 바랑이 욕하 아 저 못하겠어요 죄송해요 저 랩 잘 못해요 다시 요 요 인연의 안타까운 말로 요 이 로랜드 고릴라 같은 년 콧구녕 벌렁거리면서 비트를 켰지 하지만 너의 대가리 속엔 똥만 차서 랩이 나오지 않지 프리스타일 랩은 그렇게 하는게 아니야 그리고 얻다 대놓고 싸가지 없이 욕짓거리야 이 더러운 년 너 그렇게 싸대지? 그러다가 싸대기? 맞고 턱 주가리? 뒤지게 쳐 맞지 어 내 AK-47으로 너를 끝장내주지 소음기를 장착했다 잘 들어라 야 요 요 이게 소음기 소리 너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소리 없이 그냥 암살해버리지 암살만이나 예쁜 엉 니가 개빌렸지 맞지 tulee 난 주gieillon 밖에 못하지 그럼 당장 고개를 조아려 내 앞에 고개를 조아려 그리고 넌 내가 방송할 때 책상 밑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고 나의 여기까지만 얘기한다 수고해라 마지막에 했던 그 랩은 고개를 조아리고 나의 랩을 책상 밑에서 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슥슥이님 아 우리 슥슥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지려버렸습니다